원자력 지식 공유와 확산을 위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 이러닝 과정 개발 워크숍이 한국원자력연구원 국제원자력교육훈련센터에서 오는 4일까지 열립니다.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지원을 받아 열리는 이번 워크숍은 우리나라와 호주, 태국, 인도네시아, 요르단 등 12개 나라 원자력교육훈련 전문가와 이러닝 담당자 등이 참석해 원자력 분야 최신 웹기반 교육훈련 활동을 검토하고 사이버 과정 개발 운영과 학습 콘텐츠 제작 실습을 하게 됩니다.